구례 화엄사가 지난 22일 화엄사의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화야몽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야간 개방을 시작한 화엄사는 이날 꽃스님으로 유명한 범정스님을 초청해 추석 특집으로 화야몽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0여 참가자는 오후 8시부터 스님과 질의응답, 기도서원 작성, 화엄사 술래 등으로 화엄사의 야간 정취를 즐겼습니다. 범정스님은 경내의 야간 풍경을 돌아보며 밤에 느낄 수 있는 지리산 화엄사의 색다른 매력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참가자들에게 전했습니다.